수커노멀 아반떼 포스타 바바루세스, 아치 톰슨 선수입니다 선수층이 두텁지 않은데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아침이 자 오른쪽에서 올려줬습니다 제딩 톰슨 굉장히 위험했습니다 수명 미드필더 쪽에서 측면 품어가 안되면 열린다는거죠 다시한번 레오나르도 이번엔 왼쪽입니다 안쪽으로 치고 들어가면서 다시한번 왼쪽으로 올려줬습니다 레오나르도가 처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직접 처리를 할지 슈팅 북쪽에 이재성 이재성에게 연결 잘 되었습니다 이재성에게 잘 잡았어요 왼쪽 루이스에게 이동국이 받았습니다 오른발 굴철되면서 왼쪽 잘 받습니다 1대1 걸려넘어졌구요 상당히 좋은 위치입니다 정수의 머리를 한번 노려볼만하구요 레오나르도 오른발이 날카롭습니다 바로 가요 바로 가요 두번수 손재콜을 터뜨립니다 전동국이 손재콜 레오나르도 1차전에 이어서 역시 슈퍼가 반응을 했는데도 그대로 돌아갔어요 사실 각이 상당히 적다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이거는 이거 바로 때렸습니다 네 대단합니다 네 칼발레리 양쪽으로 아치톰슨 하지만 끊어냈습니다 자 오른쪽에서 역시 한교원입니다 자 기세가 오른 전북 최철수 오른쪽에서 자 뛰어들어 연결됐습니다 이때 1성광 한교원 이재성 루이스 좋습니다 한교원 꺼꿔주골 이동국 떨링 자 레오나르도 자 어떤 선수도 슈팅을 때릴 수 있을냐 이동국 멜버론의 코너킥 세트피스 조심해야됩니다 자 니간세 오른발 슈팅 오 위험했어요 다시 한번 코너킥입니다 집중해야겠습니다 자 올려줬구요 자 헤딩 자 콘서트 자 코너냅니다 그냥 가나요 그냥 가나요 네 자 이렇게 전반전이 마무리가 됩니다 니간셀 보자니치 발레리 발레리 아 왼발 타이밍 나오는데 왼발 오 자 루이스입니다 루이스 오른쪽으로 자 연결되어 있어요 한교원 하지만 국 나가지 않았습니다 한교원 자 이동국 기다리고 이동국 아 김보경 레오나르도 자 왼쪽에서 하지만 레오나르도 직종 진척 아 예 깻잎한장 그죠 네 록섬의 어떤 플레이에 문제도 있겠지만 이것은 이제는 사실 공격적으로 승븗을 본거에요 네. 자 로페즈 왼쪽에서 박스 안쪽까지 진입했습니다. 내중골. 내중골. 오른발 들어갑니다. 들어왔습니다. 자 전북의 무너지 골을 터치하면서 레오나르도 기경기 3골입니다. 자 정말 레오나르도 이게 보배입니다. 보배. 어떤 무서움을 보는데요. 네. 로페즈가 여기서 그대로 밀고 들어가서 잡지 않고 한 번에 그대로 약간 컷백 형태로 가버렸어요. 네. 자 이렇게 되면 전북은 거의 구분응선을 넘습니다. 이 두번째 골이 아주 중요했습니다. 코너 페인. 로페즈. 로페즈 왼발. 아 꼴대 맞고 나옵니다. 자 김신혁의 흐름볼. 자 한기원. 아 로페즈의 슈팅이. 자 마음놓고 때렸고. 마카로나스. 자 오른발 슈팅. 어 꼴대. 다시 한 번 꼴대 맞고 나옵니다. 좀 돌리면서 시간을 보내는. 네. 그런 선택을 하고 있네요. 잉엄. 올려졌고요. 아 위험해요 위험해요 위험해요. 자. 만에 골이 나왔습니다. 자 2대1. 베리샤가. 자 네 번째 골을. 자 박스 안쪽으로 붙여준 볼. 좀 높게 갔습니다. 자 멜버른의 공격이 이어집니다. 베리샤. 왼쪽에서. 자 마네토의 주인공. 자 총을 했습니다. 어 이거 이거 이거. 자 공격을 썼습니다. 콘솔테. 콘솔테. 잘 맞았습니다. 좋아요 좋아요. 콘솔테 잘 맞았습니다. 아 큰거 잡았어요. 종료 시점을 보고 있습니다. 30초 정도 지나고요. 끝내네요. 경기 종료됩니다. 2016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16강 2차전. 전북이 멜버른을 2대1로 꺾으면서 합계스코어 3대1. 전북현대가 8강에 진출. 슈퍼노멀. 아반떼.